What is your dream vacation?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냥 캠핑 아니고 글램핑 삼겹살이랑 김치찌개랑 알찌개랑 햇반 너는 여행을 할 줄 모르는 것 같고 아예 아닌데? 문화 있는 사람이야 1억, 1억 줘 나는 여행 필요 없어 어, 그럼요? 아, 나는 그거 다 donate 우리 링남 씨? 네 웬 자전거야? 나 자전거 타고 싶었어 여기 진짜 자전거 타면서 살 수도 있겠다 오케이 어디까지 갈래? 파리스? 좀 운동해... 야, 인마 let's go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 오, okay See you later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칠까진 몸끼 있고 제대로 진짜 내가 봤을 때, 누구 한 명 다친다 누가 앞에 탈 거야? 앞뒤 누가 탈 거야? 이거는 빼 브라인은 땀 흘리면서 지독하게 패аль Sesame busy 나는 여기 앞에서 캡텐 나도. No. I want up. 저도 아프잖아요. 자전거 뒤에 앉으면 엉덩이 아파서 앞에 타려고 하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I want to sit up here. 오케이, 묵짓바. 오케이, 묵짓바. 아, 묵짓바. Ready? 묵짓바 하는 거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엑사이트먼트 많고 저는 묵짓바 아빠한테 다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신나게 자주 했어요. 묵짓바 해 봐야겠네요. 묵짓바 하기 재밌는 게임이었나? 가위바위보. 어, 어. 셌어. 묵에어! 묵에어! 아닌데? No, 저 봤어요. I need you. Come on, come on. Come on. Get on! Go! Go! I can't go. I can't go. 또 청순이 형. 또 미드 나오나요? 또 미드. 낯선 길이 많다. 어디 따라갈까? All right. I'm behind you. You can go. Go, go. Careful. 조심해. 음악 깔아주는 게 달라요.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아, 큰형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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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띠다도록아. 에릭남 닷컴. 에릭남 닷컴. 에릭남 닷컴. Get your merch. Get your tickets. 에릭남 닷컴. 에릭남 닷컴. 에릭남 닷컴. 에릭남 닷컴. 에릭남 닷컴. 아, 공부를 또 저렇게 해 주네. 아, 너네 창피해. 에릭남 닷컴. 에릭남 닷컴. 에릭남 닷컴. 에릭남 닷컴. 에릭남 닷컴. Kathy Metz Wa! 찢어쓰! 찢어쓰! 찢었네요 찢어쓰! 든든한 조언구! 찢어쓰! 너무 적을 것 같은데? 같이 독도 그릇... 근데 나 보고 좀 감동받았어! 숲? 숲 빠졌어! 숲? 숲 빠졌어! 아, 쏙 빠졌어! 아, 쏙 빠졌어! 아, 공연이... 쏙쏙 빠졌어! 얘들아, 프렌치프라이 나왔어! 오, 땡큐! 와우! 잘 먹을게!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뭐냐? 잘 먹을냐? 뭐지 내꺼? 이 얘기 그만하고 그냥 좀 놀아보자! 쉬고! 좋은 아이디어! 공연 끝났으니까! 뭐하고 싶은데? What is your dream vacation? 나는 그냥 가족이랑... 라키, 강아지랑...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냥... 캠핑 아니고... 글램핑! 오... 삼겹살이랑... 김치찌개랑... 알찌개랑... 햇반! 엄청 캠핑하면서... 그냥 저렇게 한식... 먹으면서... 좀 에어컨이 있는데... 워싱턴이... 뭐하는거야? 술 마시고... 위스키도 마시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마시겠다고? 아이스 박스 가고... 술 좋아하시네... 둘째 분이... 난 되게... 문화 없는 사람... 문화 없는 사람... 문화 없는 사람... 문화 없는 사람... What about you? 나는... 지금 상황에서... 멕시코나 발리나... 하와이 가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휴양지로 가서... 거짓말... 왜? 일할 거잖아... 나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리에 가서... 그냥 일해... Anyways... 워커홀링인가 보다... 네...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는 여행을 할 줄 모르는 것 같고... 아예... 아닌데? 문화... 문화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행 가면 뭐 할 거나? 여행 스타일이 뭐야? 뮤지엄 가서... 고기네... 똑같아 아직도... 솔직히 말해? 어... 솔직히 말해... 돈... 돈... 돈 있어? 아니면... 지금처럼 살아야 돼... 지금처럼 살아야 돼... 지금처럼 살아야 돼... 진짜 중요한... 막내가 되게 현실점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버젯이 있어... 혼자가 아닌 거고... 아...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그러면... 어... 나는... 그리스... 오... 오... 아 됐어... 하얀색 물도 진짜... 하얀색 물도 진짜... 네... 그 곳이... 인스타가 잘 보이는데... 좀 비싼데... 같아... 네... 저희 가서... 하루만 있어... 근데 진짜... 제일 크레이지한 호텔 있는 거야... 사촌불... 네... 오... 총불에... 2밀... 점심, 저녁... 딱 하루... 아... 괜찮은데? 미닝이 없잖아... 아... 혼자서 그냥 잘 먹고... 그냥... 뜻이 없잖아... 오케이 그럼... 리스탈, 리스탈 천불? 아니아니... 뭐지... 만불? 1억... 1억 줘... 뭔 2억을 줘? 나는... 여행 필요 없어... 어... 그럼요? 아... 나는... 그거 다... 너네... 오... 오... 멋진 남자... 우와... 이러한 사람한테... 주는 거 제일... 미닝... 뜻이 제일 많지... 갑자기 여행기를 가서... 여행 얘기하지... 여행 얘기하는 거잖아... 네가 나 뜻 없다고 했잖아... 맞아... 어... 이제 뜻 있잖아... That is the lesson... All three of us... don't know what a vacation really is... 아... 그건 좀... 슬픈 얘기네요... 실제 모른다는 말 쓰죠... 네... 이제 모른다... 자... ime... 네... 이거 못... 한번쯤은 quê? possible me 조 vs... 네... everywhere... beachJorde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